안녕하세요. 대니엘입니다. 병마의 염려를 넘어 비전으로 지금은 제 병상에 담요를 들고 퇴원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 최종 종합결과를 다 받았는데요. 겨드랑이 쪽도 조직검사 결과 아무렇지 않다. 깨끗하다. 그리고 수술하고 난 부분에 밑에 주변 부분도 조직검사 다시 했지만 깨끗하다라는 답을 받고 그리고 지금 집으로 출발합니다. 기도와 성원으로 각곳에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 병상에 담요를 들고 집으로 세상으로 다시 출발합니다. 병마의 염려를 넘어서 비전으로 대니엘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한 달간 너무너무 제 옆에서 수고하고 눈물로 그리고 옆에서 도와준 우리 경남 에스터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병원을 나아갑니다. 감사합니다.